강서구의 대표 미술관인 겸재정선미술관에서 겸재정선의 화원을 조명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겸재의 맥초청기획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데요. 2022년 올해 두 번째 전시로 이지현 작가의 수목유랑전이 오는 4월 28일까지 겸재정선미술관 1층 제1, 2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이지현 작가의 수목유랑전은 사고와 삶에 대한 자유로움을 담아 여러 지역의 산수 풍경을 다양한 소재와 관심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성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는 작가가 처한 환경을 중심으로 작품활동을 전개하며 자유롭게 확장한 수목화 표현 방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관람시간은 평일과 주말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관람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및 군경은 500원이며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겸재정선미술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개 invented 개iran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감사합니다.